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남구에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할 겁니다. 저의 액수가 이렇게 강남구 홍보대사가 되었는데요. 먼저 K-POP을 별로 안 믿는 가수로서 한류승 진진, 강남구의 홍보대사로서 정말 영광을 생각하고 저의 액수가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강남구 홍보대사로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홍보대사로서 한국을 열이하려는 그런 소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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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